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오방색과 오미의 뜻 전주 비빔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주 비빔밥은 한식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오방색과 오미가 그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오미의 뜻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의미하며 각각의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오방색은 시각을 황홀하게 만드는 요소로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주 비빔밥을 특별하게 만드는 두 개의 요소가 한식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돋보이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오방색에 따라 정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컬러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각각 음식의 맛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녹색은 신선한 채소와 나물, 노란색은 계란지단과 황포묵, 빨간색은 대추와 당근, 검은색은 김과 버섯, 하얀색은 계란 흰자와 청포묵, 도라지 등으로 표현됩니다. 각각의 컬러는 그 자체로 시각적인 즐거움인 동시에 신체를 이루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기여합니다. 제가 먹었을 때도 5가지가 넘는 고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식당마다 계절의 조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감동은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 때도 이 오방색을 염두에 두고 재료를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접 경험한 아름다움은 오래 기억되고 집밥을 만들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주 비빔밥의 매력은 복잡하지만 풍부하게 입안을 채우는 오미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5가지 플레이버 FL AVO UR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화롭게 요리하는 과정으로 깊이 있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음식이 달기만 하다면 금세 질릴 수 있지만 실력있는 셰프는 다양한 식재료의 특성을 살려 조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에는 소금을 더하고 고소한 견과류는 매콤함을 견제하며 조리법에 따라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게 합니다. 특히 맵고 고소한 고추장과 참기름은 오미가 완벽히 조합된 전주 비빔밥을 한층 더 높은 미식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고추장에는 매콤함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고 참기름의 고소함은 전체적인 맛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오미는 단순한 조합 같지만 한식의 깊은 철학을 담아내며 자연의 재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한입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다채로운 맛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 비빔밥의 채소 고명들이 시금치처럼 모두 부드럽다면 그 맛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식감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심심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라는 것은 도라지의 아삭함과 계란지단의 부드러움, 소고기 육회의 끈질긴 식감의 제각기 다른 텍스처가 식사 경험을 판타스틱한 경지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음식이 주는 것으로 입속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표현됩니다. 생야채의 아삭아삭함과 볶아서 질긴 상태, 대침으로 부드럽게 변한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비빔밥의 매력을 더합니다. 음식을 매력있게 만드는 요소는 그릇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방색과 녹그릇방자 6위, 도자기의 조화는 극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녹그릇은 그 자체로도 고유의 멋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녀도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갖춘 그릇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그릇은 초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으로 수제품이라 그 자체가 문화재 같은 느낌입니다. 전통 녹그릇이 문화재처럼 보이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두들기는 단조기법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듬어진 금속은 반짝임과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조화를 이루며 무게감 있는 독특한 매력으로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주 비빔밥을 한입 먹는 순간, 아름다운 오방색과 풍부한 맛의 오미는 당신의 감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조화는 미각적 즐거움을 넘어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전달합니다. 각 재료들의 다양한 텍스처와 조리법은 풍부한 식감과 맛을 선사하며, 이는 먹는 이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식의 진술을 꼭 경험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